다 닦은 거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손세차 저리관 아닙니까? 물도 없이 이 제품이 딱 하나로 다 닦은 겁니다. 볼 때 보세요. 그래, 저기 수고는 했어. 근데 야, 제품 라인 하나 가지고 우리 공장 규모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다른 제품들도 많습니다. 여기 흠집 보이시죠? 한 번 쓱 닦아주면 수리수리 마수리 짜잔. 감쪽 같네. 뭐? 흠집이 어디 갔죠? 너무 신기하죠? 흠집 재고용 연마제와 연마용 천이 일체화된 제품입니다. 일명 매직 트윈스. 그리고 마무리 광택. 알았으니까 적당히 해요. 잡상인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비켜, 비켜. 여보세요? 아, 좀 비켜. 그거 괜찮네. 어? 어, 사모님. 나오셨으니까. 아니. 손 안 피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괜찮다는데도 자꾸 이걸. 그, 내 차도 좀 부탁해도 될까? 예, 물론입니다. 자켓 좀. 루씨도 뭐 처음 듣는 회사인데? 작년에 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지, 이건데. 저도 작년까지 대웅에 다녔습니다. 예전에 상무님께서 기획 3팀 부장으로 계실 때 제가 기획서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윤 차장. 어. 차량용 케미칼 제품 기획서였지, 아마? 네, 맞습니다. 결국 그때 아이템으로 회사 차린 거야? 네. 아이고, 뚝심 있네. 상무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응. 요새는 이런 물건도 나오나? 쓸만해 보이네. 상무님, 이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아, 이 친구한테 제안서 받아서 나한테 좀 올려봐. 감사합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야, 이거 나 하나 쓸게.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고맙다. 들어가십시오. 김대리 덕분에 겨우 한 골이 넘겼네. 도 사장님이 다 아신 건데요. 아니야, 나 김대리 없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